우리 초원님이 나눔이에요. 초원 나눔이에요. 제가 목사님에게 믿음이 뭔가요? 적용이 뭔가요? 물었더니 그 집사님 마음에 하고 싶은 거 반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빚쟁이들을 죄다 찾아다녔대요. 찾아다니고 싶지 않지만 반대로 하라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은행에서 오는 전화는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빚쟁이들은 아무도 안 받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전화를 잘 받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대요. 그 후에 직원이 상사에게 보고를 잘해 주어서 거의 원금과 이자가 합해서 1억이 되는 돈을 여러 번에 걸쳐서 800만 원으로 탕감을 해 주었대요. 그런데 이제 또 이분이 주위를 계속 빠져야 하는 제주도 현장에 안 가는 적용을 하니까 딱 그만큼만 탕감을 받았대요. 그런데 자신의 마음에 하나님 왜 돈으로 주시지 빚만 탕감해 주시냐고 그랬더니 돈을 주면 네가 엄마 아버지 다 주고 그럴 것 같으니까 빚을 탕감해 주셨다 그러셨대요. 7개월 동안 백수로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제게 일을 하도록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일이 잘 풀려서 직장을 가지니까 지방세와 국세를 내라는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세무서를 찾아갔답니다. 왜 왔냐고 해서 세금 내러 왔다 그랬더니 조회를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갚으려고 왔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전체를 다 갚지는 못하고 길게 시간을 잡고 내려고 한다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3개월 후에 다 없어질 건데 진짜 낼 거냐고. 그래서 조금씩 길게 해서 진짜 갚으려고 한다고 다시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직원이 3개월 후에 오라고 해서 그때 갔더니 자기도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다 없어졌다고 그랬대요. 이처럼 하나님은 저에게는 돈은 안 주시고 빚을 탕감해 주시는 방법으로 채워주셨대요. 오늘 이게 말씀에 모든 적용이 여기 지금 들어있습니다. 무슨 적용이 들어있는지 한번 연구해 보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이 경계에 지어주신 환경이 있을 것입니다. 답답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내 악으로 인해 내가 죽지 않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해 주신 환경인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감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더욱 견고히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추건합니다. 말씀을 맺어요. 대장부가 되어 나라를 견고히 하기 위해서 이제 결단해야 되는 것은 아도니아의 욕망의 과대망상을 뛰어넘어야 하고요. 바세바의 연민의 가족 문제를 뛰어넘어야 하고요. 아비아달의 직분우상주의와 요압의 성전우상주의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심의의 매너리즘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